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창세기 챕터 1 데이 9 GENOSIS 챕터 1 버스 이스 26-27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문장 읽기 끊지 않고 읽기 제가 데이 8 요 앞에 시간에 사람 만드는 장면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예고처럼 이렇게 말하고 끝냈거든요. 오늘 사람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길어 따라와 보시고요. 혹시 할 수 있다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so that they may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sky, over the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y and female, He created them.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미를 알려면요. 어휘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서 저축이 되게끔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미지라고 하는 거하고 likeness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미지도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likeness도 외관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미지, likeness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의미인데 두 번에 걸쳐서 써요. 이미지는 아무래도 어떤 이미지, 형상적인 게 이게 비슷하다. 형상,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likeness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결국 닮게, 우리를 닮게, 모양이 우리를 닮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이 형상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와 정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게 너무너무 멋져요. 일단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쭉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문장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이제 끊어 읽기와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26,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너무 길어서 26, 앞에 부분. Then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make mankind. 이거 구조가 이제 조금 달라졌죠. Let us가 들어가면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도록 시키다. 우리가 우리한테 시키다. 무슨 뜻이 될까요? 뭐 뭐 하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화체에도요. Let's go, 가자. Let's eat, 먹자. 이런 식으로 let's go, 뭐 뭐 하자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줄임말로 쓰는 거고요. Let us,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 돼요.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Let us make mankind.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게끔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let us가 뭐 뭐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미지와 라이크너스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이거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then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make mankind. 사람을 만들자.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twenty-six, 뒷부분입니다. so that, so that이 나오고요. may가 오면요.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면 거의 맞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so that they may rule over,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뜻일까요? 다스리게 하도록,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이 다스리도록, 이게 누구예요? mankind죠. 사람이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자. the fish in the sea, 이제 통치해야 될 대상이 나오죠. 어디요? 바다의 물고기, and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들, 그리고요, 이 중간중간에 만든 부류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over를 또 한 번 넣어줬어요. 이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over를 한 번 더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e livestock, 가축들, and all the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and over, 그리고 여기에 또 over 한 번 더 넣어줬죠. 그쵸? 너무 길으니까 중간에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체들,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거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말로 이제 직독직히 할 적에는. 그래서 다섯 개가 나왔어요. 앞에 만들어진 것들, 그 생물이 다 나왔죠, 지금. fish, birds, livestock, wild animals, creatures,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는 생물들, 이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요. rule over에 걸리는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over가 중간중간 더 나와 있는데, 이 over가 중간중간에 더 나와 있지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직독직히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so that they may look over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자. the face in the sea, 바다의 물고기와, and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와, over the livestock, 가축과, and all the wild animals, 야생동물과,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27. so God created mankind, 이제 직접 만드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in his own image, 아까 어떻게 했죠? 형상대로, 그의 형상대로, 근데 on을 넣어줬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on이 들어가면요, 약간 강조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in image of God, 한 번 더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컷마치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he created them,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실상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컷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요, 같은 문장인데요,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그리고서 콜론을 이렇게 찍고, made a female, 남자와 여자, he creat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독으로 them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 그냥 툭 던져놓은 것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란 male과 female이 되겠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문장이 복잡하게 꼬이는 구조는 없어요.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독직해하는데 좀 편안하실 거예요. 단지 반복돼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So God created mankind.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In his own image.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He created them.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Made a female. 남자와 여자로, He created them.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새들, 땅이에 사는 동물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구나. 어떻게 다스렸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Then God said,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도 아마 이 통치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조건을 모두 갖춰놓고 만드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통치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이렇게 받은 감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는요. 진짜 사람이 통치권을 잘 가져야 된다. 정말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다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다스린다는 것은요. 무조건 정복해서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규칙이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질서가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이 질서를 지금 깨트리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통치권을 나한테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이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권한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매 시간 시간 이거 안 하거든요. 좀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해요. 혼자서 영어 공부하실 때 이거 세 가지요. 기초문법과 영어 공부를 하면 뭐가 가능해지죠? 직독직해가 가능해져요. 직독직해를 하고 나서 많이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많이 읽기. 정말 영어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요. 또 영어성경이 자연스럽게 직독직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거 해서 진짜 영어성경을 사전없이 읽는 날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